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래요. 홍승애 작가님이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에 놀라운 친구들의 모습을 바로 표현했어요. 여기 친구들이 보이나요? 자세히 보면 노래하는 친구도 있고 다이밍도 하고 병정놀이도 하고 있어요. 건물 안에도 친구들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같이 만나볼까요? 파랑, 노랑, 분홍, 검정 친구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색을 섞으면 만들 수 없는 색이 거의 없어요. 삼삼모에는 99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마지막 한 명은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에 놀러온 우이들이래요. 작가님이 이 작품을 보게 될 친구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